사례를 본 것은 전산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조작이었습니까? 바로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사례를 보신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표 득표수라는 전산조작이 있고 전산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데 오늘 지금 보시는 것은 전산조작이고 대구 전체 차원에서 그다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는 바로 전산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한 위조된 투표지 투입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렇고 여러분께서 이제 여력이 좀 되시면 지금 제가 올린 것처럼 2천만 결집운동 거기에 전화 한 통을 걸어주시고 전화는 070 인터넷 전화 5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권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공tv.net 공tv.net을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 이런 부분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또 공tv.net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비대위원장이고 폼 잡고 다니고 우리가 172석을 갖고 있으니까 꼼짝 말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양심불량이고 불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을 차지해 가지고 국민들을 옥죄고 위선적으로 거짓말하고 자연스러워 돌아가겠다 무슨 잊혀진 삶을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